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여친에게 요리를 대접 중인 남자 맙소사 유부남이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시작합니다 카메라 가게에서 몰래 카메라를 고르는 제럴들 집으로 돌아오고 집 안 곳곳에 설치를 시작합니다 신혼부부인 클레오와 라이언은 집을 보러 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집주인이었군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클레오 설명을 듣고 지하실은 없다 하는데요 클레오와 반대로 라이언은 집을 마음에 들어 하고 결국 이사 오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친구네 커플이 찾아오는데요 집주인 험담을 하는 클레오 집주인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언은 친구와 대화하는데요 그를 달래주는 친구 클레오 또한 대화 중인데요 서로 오해가 있었군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욕실에서 샤워 준비를 하는 클레오 그런데 집주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라이언 클레오의 일정을 확인하는데요 그날 밤 몰래 여친을 집으로 들인 라이언 그는 비서 한나와 바람을 피고 있었군요 둘은 관계를 시작하고 이 상황을 집주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클레오가 남편을 부르는데요 아내가 귀찮은 라이언 아기 방을 꾸미는 중입니다 결국 폭발하는 라이언 화가 난 라이언은 벽장문을 억지로 여는데요 놀랍게도 지하실로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확인하려 해보지만 놀란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합니다 라이언은 밖에서 몰래 한나와 통화하는데요 아내의 부름에 바로 엄마와 통화하자 가는 라이언 그리고 부부는 잠시 외출을 하는데요 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집주인 햄버거를 뇌물로 주고 멍멍이는 그를 봐주게 됩니다 수영장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하고 집을 둘러보며 아내의 칫솔로 입청소를 합니다 멍멍이도 쓰담쓰담 해주네요 집에 돌아온 부부 라이언은 한나를 만나기 위해 아내의 일정을 체크합니다 클레어는 이를 닦다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다음날 한나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둘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집주인 그리고 갑자기 목줄을 구입하는데요 또다시 부부가 없는 틈을 타 집을 공사 중인 집주인입니다 맙소사 지하실 문에 방음 처리를 해버렸군요 부부의 삶을 계속 엿보는 집주인 변기에 설치한 카메라가 말썽이었네요 어느새 집주인을 좋아하게 된 멍멍이 그렇게 수리를 끝내고 그렇게 수리를 끝내고 클레어는 당황하게 뜹니다 라이언이 퇴근하고 전화가 오는데요 죄책감을 느끼게 된 한나가 모든 사실을 밝히러 오겠다고 하네요 방황한 라이언은 결국 외식을 하자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곧이어 한나가 찾아오는데요 집주인이 출발합니다 라이언에게 또다시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한나 누군가 집에 들어왔군요 갑자기 그녀를 묶어서 끌고 가는 집주인 지하실에 그녀를 가둬버립니다 변태같은 그는 그녀의 속옷도 챙겨주고 내일은 목욕을 시키겠다 하는데요 알 수 없는 정신세계군요 그리고 클레어는 우연히 현관에 설치한 카메라를 알아보는데요 급히 출발하는 집주인 라이언에게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클레어인데요 이미 집주인이 손을 써놨군요 이상하게 여기는 클레어 그리고 감금된 한나가 햄버거 봉지로 카메라를 가려버리는데요 이에 집주인은 급히 출동합니다 멍멍이가 햄버거를 먹다 들키게 되고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곳으로 가보는데요 한나임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의 횡포를 알게 된 부부 집주인의 횡포를 알게 된 부부 한나가 먼저 잡히는데요 수영장으로 그녀를 던져 익사시키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클레어도 결국 잡히게 됩니다 기절시킨 그녀를 끌고 가는 집주인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집주인은 그들이 실종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경찰들은 의심을 거두는데요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확인하고 이미 클레어를 다른 곳에 옮겨둔 주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햄버거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집주인 잠긴 문을 열고 클레어가 소리를 지르는군요 햄버거를 밥으로 줍니다 차로 돌아온 집주인 귀여운 아기가 조수석에 타고 있네요 클레어의 아기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카메라 13은 변태적인 관음증을 가진 노인이 자신의 집에 새 들어온 부부를 지켜보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몰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결말은 슬프게도 정의가 실현되는 권선징악이 아닌 범죄자가 승리하는 내용이기에 보는 내내 불쾌함과 찝찝함을 안겨주는데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작 카메라 14도 나와 있다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카메라 13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저희 방송이 더 쉽게 보셨나요? 네 시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볼게요 좋아요